네 항상 영러브 들으면 기쁨에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도 콧물 어? 오늘 저녁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 제가 콧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괜찮습니다 어머 어떡해 괜찮아요 저도 마스크 써던 분들 마스크 안에서 콧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의 상황들을 생각해서 마스크 써던 분들을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괜찮아요 눈물장정 콧물장정 좋습니다 고맙습니다